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구독자분들 mbc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이도하 역을 맡은 정권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막상 이렇게 끝나니까 실감은 많이 안 났는데요 종방연을 막상 하고 나니까 그때 좀 실감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정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뿌듯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 배우 정권주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쩌다 발견한 하루에서 이도하 역을 맡은 배우 정권주입니다 감사합니다